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해주실 분이시죠. 미래스테우의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특별한 약속 없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미국장만 끝나면 이틀 동안 시장을 안 봐도 된다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역시 뭐 모든 직장인 아마 비슷비슷하시겠죠. 금요일 저녁 되면. 맞습니다. 우리 박광남 연구원님도 오늘 저희랑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장 끝나는 것만 보시고 그 다음부터 좀 푹 좀 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어땠습니까? 오늘 중국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 지수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선물 지수 아직 선물 지수 돌아가고 있는 상황 보면 나름 중국 지수가 가장 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장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적감의 수세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거든요. 상해 종합 지수가 플러스 0.01 완전 강보합권 그리고 힘찬 성분 지수는 마이너스 0.16으로 소폭 빠졌으나 항생 지수는 플러스 0.27하면서 0.27%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이 됐다. 금요일 장시도요. 증시도 이제 장중 움직임을 보면 오전장이 끝나고 오후장이 열리자마자 이제 차익실험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장중 낙폭이 좀 확대가 됐었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렸고 심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가까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연말부터 아무래도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난 기관성 매물들이 펀드에서 매도 자금들이 많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런 이슈가 있는 이유는 중국 증시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좀 상당히 올라갔다는 데 기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최근에 가파른 증시 상승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약간의 노이즈에도 조금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 시장도 비슷하게 녹아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중국 증시를 조금 복귀를 해보시면 두 번 정도의 버블이 있었습니다. 07년도에 버블이 한 번 있었고 2015년도에도 동일하게 한 번씩 버블이 있었습니다. 6천씩 갈 때 그때 얘기인가요? 혹시? 네. 지수 6천 갈 때? 네. 맞습니다. 6천 가구, 5천 가구 그러니까 두 번씩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CSI 300하고 A50 지수로 한정해서 좀 보시면 이미 2015년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007년, 이제 2007년의 수준에서는 한 80%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 이제 상해 종합은 왜 그러냐고 하면 일단 좀 착시 현상, IPO, 신규 IPO 물량들 영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 시가 총액, 전체적인 시가 총액은 늘었는데 지수에는 반영이 좀 되면서 그게 많이 오르지 않아 보이는 현상이 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지수가 좀 고정돼 있는 CSI 300이라든지 A50 지수 같은 경우에 이미 상당 부분 좀 올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사이클이랑 비교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07년 같은 경우에는 A50이나 뭐 CSI 300은 30배가 넘어섰어요. PR이 30배 이상이 나왔었는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2021년으로 하면 대략 한 16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지금 그 수준까지의 버블은 아니나 상당히 좀 어쨌든 가격이 좀 비싸져 있는 상황은 맞다. IPO가 많아지면 지수에는 좀 악영향을 주는 거군요.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지수 산정의 방식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CSI 300하고 A50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 중국 시장의 특징은 확실히 국내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내 장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거의 주도하는 모습들. 뭐 최근에도 기관들이 굉장히 매독세가 강한데 그걸 개인들이 이제 좀 방어를 하는 형태라고 하면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끼리 어떻게 보면 신규 설정되는 펀드와 이미 수익이 난 펀드끼리의 매물 교환, 힘싸움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드의 투자의 특징들은 중국 시장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일단 대형주, 업종, 주도주 중심으로 아무래도 솔림 현상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 종목들이 상승폭도 굉장히 강했었고 당연히 상승폭이 강한 만큼 차익실현 욕구도 높아져 있는데 지금 펀드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중국의 개인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설정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일단 미리 수익이 난 펀드들이 이익실현을 좀 하는 와중에 그걸 밑에서 받아주는 형태. 새로운 펀드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남에도 불구하고 장세가 좀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차익실현과 적금의 숙세에 힘싸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신규 설정되고 있는 펀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무상향 기조를 유대하되 차익실현 이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1월 14일 기준 전일 기준으로 1월 달에 설정된 펀드의 금액이 이미 12월에 설정된 펀드의 금액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더 될 거고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최근에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했던 중국의 유동성 긴축 움직임에 대해서도 오늘은 인민은행이 MLF 3천억 위안 만기 대응으로 5천억 위안 정도를 풀면서 그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줄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2021년 전반적으로는 20년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줄어들겠으나 경기가 개선되는 움직임에서 과도하지 않은 형태의 어느 정도의 긴축은 사실은 용인해 줄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중국 증시의 특징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13년도에 우리나라 펀드 장세하고 일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때 일례로 이제 매땡땡 코리아 펀드 매땡땡? 네. 뭐 아저씨가 될 겁니다. 존 대표님이 계신 그 펀드 같은 경우에가 사실 네이버 가서 메리츠... 아 말씀을 드려요. 매땡땡 펀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펀드가 2013년부터 좀 상승폭이 한 2년 가까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인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 펀드에서 집중 투자를 좀 하셨었거든요.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그 종목들이 꽤나 긴 기간 동안 상승세를 이어줬던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모습이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런 장세의 단점은 만약에 시장이 꺾여서 이 상당히 많이 비슷한 종류의 솔림현상, 솔려있는 종목분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완매가 나오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한 번 꺾이면 꽤 많이 간다? 네. 한 번 꺾였다라기보다는 장세가 상승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한동안 물량이 좀 징글징글하게 나오는 형태가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펀드가 주로 많이 샀던 종목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콩 시장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남아 자금이 금주 주간 기준으로 다시 이제 레코드 하이, 소위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남아 자금이라고 하면 본토에서 홍콩 가는.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도 역사상 주간 자금 유머로는 가장 큰 금액 대략 한 655억 홍콩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었는데 금주에도 702억 홍콩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수 편출을 시킨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알리바바나 텐센터 같은 빅데크 종목들이 중국 내에서 이슈 때문에 가격이 빠졌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받기 위한 자금이 좀 유입됐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인 만큼 다음 주 경제 지표는 중국 경제 지표는 월요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12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4분기 GDP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 지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이 정도로 살펴보고 유럽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는 닥스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0.9%, 영국 FTSE 지수가 마이너스 0.78%,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마이너스 0.8% 정도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최근에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차익실은 움직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움직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유럽도 프랑스하고 독일이 추가 봉쇄 조치한다는 뉴스가 차익실현 욕구들을 좀 더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6일 저녁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통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같은 배달은 가능하고 상점도 열리지 않습니까? 통금이 있다서는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상점도 문을 닫아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점이. 그리고 독일 빌트지 보도에 따르면 메르컬 총리도 전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수준의 메가 락다운을 추진한다고 전했고요. 독일이 또 전일에 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5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이 생각보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 막 막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네요. 지금. 사실은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백신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든지. 그거는 제 추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백신의 효과가, 제가 백신 이야기도 좀 드릴 텐데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봉쇄 조치의 연장 또는 강화되는 모습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 오늘 11월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2.6% 감소했어요. 물론 당연히 락다운 영향 때문에 감소했겠죠. 그런데 이게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였거든요. 지난 3월 이후부터 사실은 3월에 3, 4월에 가장 락다운의 강도가 심했고 그 다음부터는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 MOM 소위 전월 대비는 계속 성장, 플러스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건 지금의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백신 접종 상황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유럽은 속도가 붙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백신 트레커에 따라서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13일에 제가 백신 트레커 보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5일이니까 이게 날짜별로 하루치 나온 것도 있고 이틀치 누적이 된 게 있거든요. 대략 그 누적을 단순 산술 평균으로 해서 평균을 내보면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아직까지 일간 5만 명에서 6만 명 수준밖에 백신 접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뢰가 좀 없으신 모양이네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도 있고 아니면 준비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점점 좀 빨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엔 일에 50만 명 정도 맞고 있고요. 미국이 긍정적인데 미국이 일에 거의 100만 명 수준까지 접종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전이 12일이었나요? 방송할 때 말씀드릴 때 6천 명. 이제 고령 환자들, 위험 환자들을 대략 6천만 명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 100만 명씩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60일이면 대략 6천만 명이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보다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얀센 같은 경우에도 백신 한 번 맞으면 1회만 접종하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경제 정상화에 대한 속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들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달러가 유로와 대비 강한 모습을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저도 좀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 시비 같은 경우에 어제 통화정책회의 의사회력이 발표가 됐는데 장기 대출 프로그램 관련해서 은행의 차입 범위를 상향 제한을 조금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참여자들이 반대를 하면서 상향 조정 범위가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정책을 쓸 때 굉장히 속도감 있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반면에 확실히 유로조는 이해관계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 속도에서 더뎌지는 경우들이 계속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녹아 있을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금일 1.9조 원, 9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이야기를 하고 다시 3, 4월 달에 또 다른 추가 부양책을 예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러 약세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는 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경제 지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19일 화요일 1월 유로존 ZEW 경기 전망지수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경기 전망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일 수요일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21일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일 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화수목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지수는 다행스럽게도 나스닥 100지수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그리고 다우존스하고 S&P500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출구 전략 논의가 시기장조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사실 바이든 당선이 일정 구조 규모의 추가 부영책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 선물이 좀 약세를 보여서 일단 장이 열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좀 의구심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나스닥 100지수는 플러스로 돌렸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이 마틴 루터 킹데이로 휴장입니다. 사실은 오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다른 글로벌 시장의 월요일 시작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3일을 앞두고 미국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치에 따라서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영책이 사실은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1.1%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왜 안 오른 걸까요? 올바른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최근에 몇 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영책의 규모가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소폭 상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채권 발행량이 늘매도 불구하고 지금 파월 의장의 출구 전략 논의가 시기 향조라는 발언, 시장이 우려했던 그런 테이퍼링의 우려는 너무 일렀다라는 해석의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IMF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과 변종 발생으로 세계 경제가 여전히 중대기로에 서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각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 지원이 지속돼야 된다. 사실 저희가 IMF를 겪어본 나라로서 IMF가 이런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좀 신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줄여라, 줄여라, 재정 줄여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2019년, 20년의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는 늘려라,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증시의 뜨거움으로 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강하죠. 바이오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주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이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증시들이 최근에 좋다 보니까 이거 경기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하시지만 실물 경제를 다루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과도한 증시 상승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멘트들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의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시티, JP, 모건, 제이스 등등 본격적인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파월 의장이 이미 완화적인 발언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1월 말에 예정된 FOMC 결과보다는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 결과치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증시의 방향성에서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20일에 장우석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 실적 주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21일 인텔의 실적 발표를 좀 주의깊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일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의 캐펙스 투자를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인텔이 CPU의 외부 파운더리를 TSMC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의 CPU가 될 수도 있고 GPU의 수주가 어느 회사로 가는 거는 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바는 누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텔이 선당 공정에서 지금 완전히 이제 벗어날 건지 아닌지는 이제 가봐야지 알겠지만 펩 라이트로 전환되는 형태를 거의 공식화했다는 부분이 저는 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펩 라이트 전환은 뭐죠? 그러니까 소위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했었는데 이제 설계만 하고 생산 부분을 좀 많이 외주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사실 인텔이 이제 이야기만 조금씩 보냈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그럼 이 TSMC가 원체인 이제 캐펙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차피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바는 뭐였냐면 ASML이 만들 수 있는 EUV의 장비가 이미 한정적인데 너네가 캐펙스 금액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인텔로 가져가기로 돼 있던 걸 얘네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래서 뭐 TSMC로 가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인텔이라는 이 거대한 회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 선단 공정 내에서 플레이어가 정말 이제는 두 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오히려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1일에 실적 발표에서 인텔이 어떤 코멘트를 하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시장의 지형이 또다시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저희는 집중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정말 TSMC랑 삼성 거의 두 군데가 양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텔이 TSMC한테 가더라도 다른 회사들이 결국은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까지 다 살펴본 거죠? 네.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지표까지만 짚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21일 목요일에 1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있고요. 그다음에 22일 금요일에 1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이 있으니까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홍보성 멘트를 좀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장님, 박현주 회장님께서 두 번째 동영상을 올리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홍보성 멘트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기업을 보는 뷰, 관점에 대해서 보시면 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기업을 보는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래에셋대우 스마트머니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좋아요, 구독, 이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니까 어떻게 정말 대단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확실히 생각의 깊이가 좀 차이가 있고 눈물 흘렸다고 해요, 빨리. 아, 눈물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날 정도였군요. 네, 다음 정기인사 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아, 그리고 그 채널이 뭐라고요? 미래에셋대우? 스마트머니. 스마트머니, 네. 검색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들어가셔서 조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 박광남. 이제 부장이사 뭐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광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콘텐츠 이야기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아맨. 고맙습니다.